스포츠계의 인권 문제 하루 이틀이 아니죠. 광주시 체육회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침해 조사 응답률이 3%에 그쳐서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9월 광주시 체육회가 실시한 스포츠 선수 인권조사 설문지입니다. 시체육회 소속 45개 종목 선수들의 인권침해 파악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비대면 외팔신문자로 설문조사를 안내하는데 응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86명 대상자 중에 응답자는 모두 44명, 고작 3%에 그쳤습니다. 설문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쉽게 답하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많은 질문수도 문제입니다. 질문수는 모두 30개인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진행한다 하지만 많은 질문수는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주변인의 인권침해 목격 사례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도 있는데 낮은 응답률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이걸 개편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오전 시체육회 행감에서는 위스탁 중인 무등경기장 지하주차장 배수관 누수 등 시설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 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FC를 비롯해서 시체육시설에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서 현장을 잘 아는 시체육회가 더욱 시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연미뉴스 정유천입니다.